왜 두개밖에 없어? 아 그 밑에 더 내려가봐. 그거 말고. 그 밑에 더 내려가봐. 내려가다보면 노란색 있는데? 잠깐만. 왜 안보이지 너? 아~~ 이건가? 그냥 0인 것들 다 배우면 되잖아. 일단 0인 것들 다 배우고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빨간색! 빨간색이 우리가 써야 되는 거야. 아~~ 오케이. 일단 이따가 봐. 아 셀샵. 됐어. 셀샵. 숲으로 와. 숲으로 와. 어 뭐야. 렉. 렉 걸렸어. 내가 꼬리 한 번 누르니까 장난 아니네. 오우. 렉 장난 아니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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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렉을 부르는 꼴이다. 됐다. 가서 이제 나무 같은 거 막 캐고 하면. 응. 그거. 아이템 막 찰 거 아니야? 마모스한테. 그렇지. 그럼 이렇게 내려서 밑에 내려서. 어. 그 마모스 F키 누르면. F? 어. 트랜스 올 인벤토리 있거든? 어. 트랜스 올 인벤토리. 어. 아이 잠깐만. 바닥에 내려서 와야 돼. 이리로 와봐. 뒤로. 뒷쪽. 잠깐만. 트랜스 올 아이템 있는데 이거 말하는 거야? 어. 어. 내려봐. 내려봐. 밑으로 내려와. 바닥으로. 그렇지. 내려와서 여기 여기. 바로 반짝 붙어서 F키 누르면. 아이템 나오잖아. 야야. 트랜스 올 인벤토리 하면. 야야. 아. 너한테 들어간단 말이야. 그치. 알지. 어.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그거 셀샵 있지. 어. 셀샵을 만들어. 잠깐만. 나 뭐 죽였나? 지어 여기다. 어. 바로 옆에다. 바로 옆에다 지어. 바로 옆에다가. 그냥 바로 옆에다 지으면 돼요. 그냥 바로 옆에다. 그냥 마우스 돌려서. 완전 바로 옆에다. 어. 그 바로 근처에. 그냥 살짝 한 5보 정도 떨어져도 되지. 그니까 마모스랑 그 샵을 그냥 바로 동시에 누를 수 있으면 돼. 누를 수 있는 자리이면 돼. 어. 여긴. 잠깐만. 그러면은. 옮겨야겠다. 마모스를. 어. 왜 안.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봐. 될텐데. 아니 이게 밑에가 돼. 지역이. 아니. 아 그건 상관없어. 그거는. 그니까 여기서. 아 여긴 되는데 이제. 어. 지어봐. 됐다 안됐다 아냐. 아니 마모로 봐. 일로와봐. 일로와봐. 여기서. 아 이제 된다. 이제 돼. 이렇게 지으면 돼. 그냥 이렇게. 됐어. 됐어. 어. 그러면 거기서. 그거 셀샵 누르고. 어. 아. 동지에 두 개를 왔다갔다라는 얘기구나. 트랜스. 아이템을 다 셀샵에 넣은 다음에. 아. 오케이. 셀올하면. 트랜스포러 아이템. 했어. 어. 셀올해봐. 여기 진주 나오거든. 아. 골드. 이거구나. 골드 진주랑. 블랙 진주가 나오는데. 그게 돈이야? 이게. 골드가. 1당 1원이고. 어. 골드가 한 개당 100원이라고 치면. 블랙 진주는 한 개당 1원인 거야. 아. 그럼 골드가 짱이네. 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 거야. 이걸로. 아. 암모스한테 아이템을 꽉 채워가지고. 어. 이렇게 트랜스퍼로 계속해서. 골드 진주를 모은 다음에. 응. 아까 우리 집안에 있던 아이템 사는 데 있잖아. 응. 거기서 이제 아이템. 장비 같은 거 다 사면돼. 돈 모아서. 아. 무슨 말인지 알았네. 그래서 한번 보통. 꽉 채워 사면. 응. 골드 진주 한. 100개 이상 나오거든. 응. 그걸로 이제. 그걸로 이제. 벌어서. 나. 이걸로 벌어서. 집 만들었어. 아하. 자수성가 했네. 이걸로 해서. 나 그거. 뭐지. 저.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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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사고 해가지고. 와. 근데 진짜 많이 변했다. 그러면은요. 말 나온 김에. 그 어저께 본 건 되는 거야? 뭐? 어. 렉 걸려지. 그 어저께 그. 우리 저기 그리스 로마 지나. 아. 신전? 응 응 응 응. 우리 집. 그. 시간도. 그것도 하는데. 2주 걸렸다는데. 그사람. 아 그래? 하루도 안 쉬고? 율페스팅. 누리 형이랑은 가능할 거야. 하루번에. 우리 한 몇주 하지 뭐. 응. 엥? 어저 피부이기 때문에. 집 짓는 재미가 많을 거야. 그리고 뭐. 용도 나왔다고 하니까. 나중에 한번 보러 가고. 보스 3마리 나왔다고 하는데. 우리 그런거 좀 해보자 게민은 게민가 게민가 게민은 봤었던거 같고 한 번씩 한 주마다 해보자 하루에 한 번 한 주에 한 번씩 왕잡기 본인들 랩을 생각하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아직 만렙도 안됐으면서 아 생일 축하합니다 맘은 형은 진짜 하는거 제일 없으면서 원하는거 제일 많아 맞아야 돼 안되겠어 내가 갖고와 이거 나는 우리팀이 한거 재밌게 편집해주잖아 응 편집안해주도 됩니다 유튜버러분들 재밌게 봐주시면 나 기프트콘도 많이 싸주고 그러잖아 그건 인정합니다 이제 아크 많이 올려봐 아크 많이 뜨지? 그러면 나만 좋나? 아크 때 기억 안나? 생일 케이크 주고 치킨 싸주고 맞아 차라리 저 형은 일하는게 더 낫겠다 그 말에 그러면 일하러 나가세요 아니야 집에서 쉬면서 같이 게임하고 노는건데 돈 벌면 좋지 무슨 하루 일당 다 되는건데 다들 그래 본전도 못챙길꺼 bas 왜 말을 꺼냈습니까 그럼 크루를 왜 오셨어 그러면 ㅋㅋㅋㅋㅋ ㅋㅋ ㅋㅋㅋㅋㅋㅋ ㅋㅋ 아크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실때는 유튜브 수익이 6배까지 올라가죠 진짜 지금 6분의1이 아닙니다 어 먹고 살 수가 없대요 요즘 먹고 살려고 안다 아니 그걸 말하는게 아니라 그만큼 백 뿌릴 수 있다는걸 이야기 하는거짖아 먹고 살려고 이거 한담니티다 거의 지금 나무 캘때마다 진짜 진짜 돈부르는 느낌일거다 아 그러면 진짜 개쿠시지 아 근데 카탄이나 머리 너무 마음에 안 든다 너는 취향이 진짜 다른거 같아 에이 취향이라고 보기에는 어떻게 하면 웃길까를 생각한거지 자기만족보다는 아 정말 프로방송인이지 못하시네 오케이 인정하겠습니다 아 나무 벌기 개쉬운데 어 근데 진짜 나무 잘나온다 마모스가 원래 나무 버는거 특화되어 있으니까 우리 왜 예전에 도끼 들고 날랐대 마모스가 없었으니까 아 빡친다 갑자기 이렇게 편한게 있는데 나무는 모았다가 창고에 넣어놓으면 돼 어차피 나무 쓰니까 아 쥬졌다 하나 더 져야겠다 야 탕탕 상탕이로 돌키면 한번 캘때마다 돌 30개씩 나오더라 와 변했다 변했어 근데 이거 뭘 팔아 제끼는거야 열매를 파는거야? 열매 다 팔 수 있어 다 될거야 아마 열매 나무 다 팔 수 있는데 나무는 어차피 나중에 또 사야되니까 없으면 나무는 좀 남겨놔 아 그리고 지금 보니까 블랙이랑 골드 이거는 아이템 창이 넣어놔 어 안되네 이거까지 다 팔면 어떡해 안팔려 안팔려 그거는 아 그래? 어 다 들어가도 돼 다 들어가서 그냥 타면 어차피 중복돼서 나와 오케이 아 맘모스 털 빠지면 개더럽겠다 진짜 우와 777개 나왔어 됐죠 아냐아냐 블랙은 777개 나와도 옮기면 77개가 몇 개가 줄어들어 골드가 많이 나옵니다 골드가 골드 몇 개 아니 블랙 왜 줄어들어? 어? 왜 줄어드는 거지? 100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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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드가 1개니까 777개 나왔으면 아 그게 골드로 또 가는구나 골드로 환산 되어서도록 아 무슨 말인지 알았네 자동 환산 시스템이 있구나 골드가 그럼 기본 학해네 그러니까 전부다 골드 1000원씩 모아서 오세요 형 속으로 많이 좋겠어 왜? 지금 그냥 혼자 이제 저기 하다가 뒷바라지나다가 맞벌이 하니까 좀 살겠어? 역시 사람은 맞벌이야 그래 인정 애도 없는데 4개월 B 안 들었으면 좋구만 소자니님 스티커 한 개 고맙습니다 자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여러분들 눌러주시고요 아 뭐 아프리카 200명이나 모으고 계셨네 감사합니다 근데 왜 많이 없지? 아 parallmaya 에쎄 ýchities 아 뭐야 벌써 무게가 차 아 이거 생각보다 많이 나가는 무게가 어떤 무게? 그 진주 와아 생긴거 처음봤어 진주는 얼마 안 나가는데 나무가 많이 나서 그럴걸? 그럼 앞으로 맘모스는 무게만 찍어야겠네 무게..어 무게 찍어 무게 찍어 나무만 찍어 장갑을 쓰고 맘모스로 싸울 것도 아니고 그니까 우리 저기 싸움꾼들 많잖아 우리 공룡들 맞아 맞아 안 되면 누냥이라도 연병 보내면 되니까 싸울 때 그니까 PV 서버는 영원히 PV로 있는거지? 그치 응 평화롭다 아 이제 무게 다 됐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PVP 됐으면 퍼즈대에 해가지고 아 그래 그것도 꿀잼일 것 같긴 한데 너무 많이 되면 더 힘들어 나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괜찮지 어우 맘모스 개무거워 그 한 달에 한 번에 우리가 우리 모든게 다 날라갔어 아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이제 그제서야 후회하지 우리는 딱 한 달 막 끝날 수도 있어 한 달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하하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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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몸씨 안되네 아 무거워 난 이제 집에 가겠어 너무 무거워서 안되겠어 왜 무겁지 진주가 꽤 무게가 나.. 어 렉 걸린거 같지 않아 지금? 어 렉이다 렉 엄청 많이 나가네 하나에 1g인데 1.48이 나가는데 무게가 아 뭐야 나 노란 열매 보고 1.48이면 니가 무게가 백 백이 백 백 130인데 1.48밖에 안된다는건데 1% 1% 내 1% 니 무게에 1% 밖에 안나가는건데 어 잠깐만 나무템에 그런거 아니야? 아니 잠깐만 얘가 왜 팔았던 템이 그대로 있냐? 팔았던 템이 그대로 있는게 아니라 한방에 다 안들어간거 아니야 인벤토리에 아 아닌데 내가 분명히 옮겼는데 그니까 니 무게가 너무 꽉 차면 다 안옮겨 아 내가 무게가 꽉 차서 다 안옮겨지는구나 아 그런거구나 와 이럴수도 있구나 너 여보세요 지금 이거 이용하시는거야 지금? 아 예 아 안해봤으니 모르는거야 처음 해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걸 저희가 아 나는 그건 몰랐지 아니지 나는 이거 하기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아니 이거 봐보세요 그 무게가 자기 무게 이상도 먹어지잖아 원래 게임이 그니까 그게 일정 넘어가면 안 먹어지는게 원래 그랬습니다 그렇게까지 제가 노동을 해겠는데 너는 왜 하나씩 옮겨 사망아 뭐 들었어 얘 아이템 하나씩 옮기고 있어 수작업 수작업 좋아했는데요 아니 야 여기 왼쪽에 보면은 트랜스포 올 아이템있지 그거 누르고 한 번에 옮기란 말이야 아 아 예 알겠어 쟤는 멍청해서 그런거고 그 다음에 셀올로 팔아 아 예 알겠어 아 하나 지어야지 안되겠다 아유아유 어 나 꼈다 무겁다 엥 어허 아직도 무거워 이래서 내가 브론토를 산 중턱에 세워두는거지 이야 이렇게 하는거구나 쿨 이젠 되면 한 번 휘두르면 그냥 열매가 엄청 들어오거든 이야 짠다 쏘이소라구만 돈보는 제비가 그 돈은 니가 사고싶은 장대 사면돼 그냥 아싸 이거 가지고 뒤통수 쳐야겠다 이 사람들 야 거의 다 했다 아니 근데 진주 100개만 있으면은 놀고 먹는거 아니야? 아니야 100개면 100개면 294개인데 이 정도면 294개 더 몇개 안돼 얼마 안돼 얼마 일하지도 않은데 저 이참에 노동 많이 시키려고 하시는거 아니고? 아냐 그거 봐봐 근데 진짜 장비는 200개면 총알아 총알 총알 살걸? 총알? 총도 하나 보고 살걸? 아 그래? 어 아 이게 또 이런식으로 상고로 샷건이 3,600개였던가? 이런식으로 노동이 또 바뀌었네 근데 이게 훨씬 낫다 사실 그니까 이게 좀 더 하는 맛이 낫지 않나? 음 그치 우리 그 산 거기 넘어가가지고 아우 끔찍해 아우 그동안 너무 힘들었지 솔직히 철 캐고 철 캐고 막 밑에 내려가서 기름 캐고 그런것보다야 아 그니까 그니까 근데 사망이 너 이제 그 바다에 안 떨어져도 돼 아 다행이다 아 그러네 진출한 기름이 설산에 그냥 나오더라 와 좋아졌네 땅위에서 땅위에 시대가 좋아졌네 이게 너무 힘들었어 그동안 게임이 맞아 나 돌고래 태고 얼마나 힘들었지 아크가 이게 얼리 없어졌다보니까 패치가 됐었어야 됐어 사망이 맨날 바다에 한가운데 떨어져서 캐고 맞아 어 메가로던이랑 막 피터지게 싸우면서 새벽마다 그랬지 어 입불났나 갑자기 마무령은 모를거야 여러분 세상이 좋아졌어요 어 여기 피투성이 됐네 왜이래 우리애들이 그랬나 자 밥 새벽마다 새벽마다 혹시 모르니까 비번 걸어두고 나 딱 걸려있어 응 음 천이백 천이백 천이십개 모았다 뭐? 진 골드 진주 천이십개 모았어 형 우리 진주빵하자 ㅋㅋㅋㅋ 야 387갠네 같이 저기 그 어떻게 되나 나도 총알 좀 채워오세요 진주빵합시다 아냐아냐 다 들어가지마봐 들어가지마 여보세요 왜왜 Protest 가만히 써봐 이제 다 들어와 봐 다 들어와 봐 사망의 너 몇개야 나 지금 möglich aran이라는데 나 진짜 극겸이야 아 진짜 극혐이야 아니 머리가 대머리인데 저걸 왜 하고 있는거야 저걸 아 머리 왜 이래라? 아 진짜 너무 극혐이야 이게 뭐야 지금 아니 머리카락이 무슨 눈썹에서 한쪽이 자랐나봐 아니 머리가 한쪽은 눈썹에서 자랐다고 눈썹에서 자란걸 옆으로 이어붙이는거야 지금 날개 아니야? 하이모라도 하나 하세요 진짜 알겠습니다 아 이상하네 스킨 4개 한개 합시다 몰아주기 합시다 387개 형 몇개야? 1000개라니까 몰아줘 한번에 원래 학종이 치기할때도 100장인데 마지막에요 한 200장 참여하고 이랬어 다들 걸고 몰빵으로 그랬단말이야 하우스 안 가보셨네 형 몇잔데요? 오케이 뭘로 할래? 뭘로 할까? 나 좋은 생각 하나 있어 뭐? 개구리 타고 아 그래그래 착지하는걸로 하자 어 착지하는걸로 개구리 타고 착지하는데 그니까 만약에 한번에서 실패하잖아 그럼 탈락 성공한 사람이 계속 번갈아가면서 하는거야 이거 갖고나 개구리 갖고나 개구리 갖고나 갑시다 가만있어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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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새로운 컨텐츠다 그거 타시면서 컨트롤하지 마세요 내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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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강 익히지 마세요 그 타면서 저 사망님 예? 우리 적은 사람부터 먼저 합시다 갑시다 예 사망님 먼저 아니 아닙니다 형님 먼저 하십쇼 아니아니 니가 제일 적잖아 니가 아니 형님 먼저 하십쇼 예 적은 사람 먼저 해야지 빨리 와 그럼 제가 여기서 한번에 성공하면 다 될겁니까? 아니 그 어들어서 한번에 성공했지 그러면은 다른 사람도 하고 만약에 다른 사람 성공한 사람 있으면 이어서 하는거야 성공한 사람들끼리 가위바위보 해서 내가 빠 나오고 둘이 찌찌 나오면은 찌찌 나온 사람끼리 한번 하는거야 도합이 왜 찌찌입니까 아 진짜 미안해요 가비 가비 어디있죠? 아니 이거 뭐하시는거야 지금 캐릭터 안보여 여기 있잖아 우리 민트색 있는데 절벽으로 와 절벽으로 아 민트색 있는데 절벽 일로 오라고 하하하하하하 절벽에 있다메 아니 거기서 막 밀어버릴라 진짜 아니 아니 우리 캐릭터 안보여 이름? 못 봐서 여기 여기 봐 여기 봐봐 사망은 여기봐봐 확 밀어버릴라 확 밀어버릴라 거기서 그냥 여기야 어 여기서 초록색 여기로 착지하면 되는데 이거는 뭐 자유 컨트롤 더 뒤로 가서 뛰어도 되고 오케이 자기 원하는대로 자 몰아죽이 진주 몰아죽이 진주 진주 잠깐만 진주 골드 진주 몰아죽이다 오케이 어 간다 어 해 가세요 와 와 와 야 잠깐만 야 너무 야 반칙 왜 너무 걸어서 앞에서 뛰었어 아이 내 마음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면서요 규칙에 알겠습니다 하세요 그렇게 당신도 아 아 진짜 겁나네 야 그러면 얘 뒤로 가길 못한다 형 방해하자 형 방해하자 아니 잠깐만 얘 뭐야 방해하자 방해하자 형 방해하자 아 이제 잠깐만 있어봐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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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가시에 가세요 이제 민 rebuild 응 Bir 빨리 하세요 갑니다 데허 한번에 갑니다 네 가세요 가세요 很好 이준